입춘부터 시작된 한파가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20.4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서울도 영하 12.8도, 광주 영하 9.8도, 대구 영하 10.9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았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목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겠고,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